다니엘 62. Who am I? 2022년 10월 31일. 하나님 올하루도 감사합니다. 오른팔 아파서 병원에 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후에 또 보화가 마침 시간이 나서 함께 거실에 누워 같이 쉼을 누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또 저녁에는 또 약간의 설사가 나온 것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 모든 것 하나하나 감사한 것 뿐입니다. 이것이 이 은혜가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왕이신 나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